보이시죠? 네 아 근데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일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요? 일부의 끝이요? 네 아 조금 남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워싱턴이 있잖아요 여기 시인터에서 대중과열로 확산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수 옆에도 있어요 아세요? 모르시죠? 거기에서 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양희영 회장님을 모시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상도의 원자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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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서는 이 바로 그대의 눈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 얼굴에 묻어놓았고 무중증이 살아야 될 사람들도 나는 나는 정말로 바보냐 무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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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란 그 말 때른네 내 모든 걸 여자란 게 아니 그 사람은 됐어요 수많은 사랑은 내 눈물에 묻어놓고 구매조는 사랑을 사랑으로 한 번만 만나보려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